죽인 거 아니었어? 그거 애들이 싸우다가 오더라 다시 싸울 거면 끝까지 끝장을 봐야지 어디가 말 우리 말 오케이 가자! 흐려! 아! 아! 막혔잖아! 컴온! 어? 왜 못가니? 왜 못가는 것이냐? 아까 잘 달리더만 컴온! 컴온! Drax keep going this w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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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 아! 확대요? 확대하려면은 확대했다가 쐈다가 또 확대했다가 쐈다가 막 이래요 귀찮아 그냥 쏘는게 나 보니까 재밌어 보이죠 보니깐 재밌어 보이죠 랜치에 보니깐 그것은 우리 배우야! 그 배우야! 그 배우야! 히앗! 그 배우야! 어디있어! 엘리! 에이! 기다리러 엘리! 여기 먹고 갈게 먹을게 없다야 근데 여긴 뭔 집이길래 이렇게 집이 멀쩡해 오 만화책 컴퓨터도 있어 꼬부타 으 이런 멋진 아이템 꽉 찼다니 어딨니 엘리 엘리야 못찾겠다 깨꼬리 오 멋있게 오네 왜이렇게 멋있게 오르래 그 시절 여자들은 진짜 고민거리가 이것뿐이었어요? 남자애들 영화 어떤 셔츠랑 치마가 어울리나 결정하는 거? 바보 같네 일어나 출발하자 싫다면요? 네 목숨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해? 제멋대로 도망치기나 하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럼 우리 서로 실망한 거네요 너한테 바라는 게 뭐야 늘 저를 떼어놓고 싶어 했잖아요 도미는 이 지역의 가장 좋은 또 그런 개소리 야 얘는 같이 있고 싶은데 그지 내가 tablespoon estamos 못 하진다는iggs 난 그odi talented ne 누구만파 arthrite 좋은 quadratic 정 날 fala 얘 는 같이 있고 싶고 쟤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내주고 싶고 마리아는 서라ATA 엘리? 네가 지금 얼마나 민감한 얘기 하는지 모르는구나 당신이. 상실은 안 됐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을 잃었다고요. 넌 상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은 전부 죽거나 날 버렸어요. 전부요! 아저씨만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게 더 안전하단 소리 하지 말라고요. 더 무서워. 네 말이 맞다. 넌 내 딸도 아니고 나도 네 아빠가 아니야. 이제 같이 갈게 가자. 분위기 있겠네. 네. 저기 있다. 저기 온다. 또 오고. 걸렸다. 일루와 이놈아. 아아 잠깐만.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건 내가 쓰던 수법인데. 이 새끼가. 숨어있다가 나를 덮쳐? 또 어딨어. 아 Buenosmet. 아 아! 아 예. 지금의 잘못 던졌다. 와 이 놈들아. 들어와 old dz와. . . . . . . 아아아! 오. 뭐 날라가는거 봐. 흐흐흐흐핳 날라가는거 봐.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잠깐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이 새끼가 얍실하게 수만 내밀고 있네 야 좀 잘 싸워라 뭐하냐 동생아 총알이 없어야 이제 수만 버텨 정신없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나오는구나? 어떡해 엘리 기분 안 좋아 표정 봐 아이들은 오늘 촬영을 보고 그 실험실을 여는 데는 어디 있어? 한참 가야 돼 동북 콜로라도 대학에 비콘 엘리 엘리 말에서 내리고 토미에게 돌려줘 심쿵 괜찮다면 난 이 녀석을 좀 더 탈게 나 왜 손해보래 뭐 하는 거야? 내가 할 거잖아 그건 내 대사잖아 난 그녀가 오지 않는다 이 녀석을 사달라고 죄송합니다 동북으로 돌아가자 말하자 내 목소리도 다 되어있어 동북 콜로라도 이 녀석을 어떻게 찾을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여자친구를 조심해 여기 있는 곳이야 괜찮나? 심쿵! 심쿵! 손님! 그리고 10라운드가 있다면 첫라운드? 첫라운드, 맞습니다. 아, 궁금하다. 몇몇을 때려야 해. 다 이해할 수 있어. 말해서 안내릴건데? 싫은데 안내릴건데? 아, 말은 이제 제껍니다. 아, 아, 아. 뛰어넘어야지 이놈아.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가자. 어디까지 가야돼? 저쪽이예요. 저건가요? 아, 저기. 저기 어떻게 가, 근데? 잠깐만, 일단 내려봐. 야, 니가 타냐? 여긴 못렬는, 못렬는대고. 야, 뒤로 나와. 나와, 나와. 여기 점프해! 못타네. 어, 수구리, 수구리. 으흠. 그 욕룡은, 그 욕룡이 필요해. 그 욕룡은, 이 욕룡은? 아, 다른 사람은 제 age가 있을까? 아, 잘 모르겠어. 기다려, 켈레스. 좀 대... 읏 윽 으으으흐흑 으으흑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느꼈나봐 겁난데? 어 뭐있다 하얀 방석인가? 화염방석인가? 좋았어 새로운 무기 득했구요 역시 안되겠지 알림판 쪽지 우리는 문을 위층의 발전기와 연결했습니다 아껴 쓰세요 가스가 모자랍니다 저 위층으로 어떻게 가 아 옆에 있구나 헐 대박 울어 으어어 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그리고 그쪽이 그쪽은 으이샤 으이샤 흐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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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샤샤 저기 생각해봤는데 전 우주비행사가 되고싶었어요 진심이냐 노래했을때는 가수가 되고싶었지 아 잠깐만 비켜 흐흐흐 흐흐흐 진심이었어 노래 부르라고? 아니요 조올 제발 제발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아 아아 됐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 몽키 좀 짱인데요 뭔 소리 처음 봐 처음 봐야 출발 출발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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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인가 파이바라이 멜 자쿠 뭐래 길이 없어 길이 없..디 자, 잠시만 이쪽으로 가면 내가 왔던데 아니야? 원숭이 있는 데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원숭이 없어졌는데? 예, 이슬림 주무세요. 잘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좋은 아침이지? 이제. 말해서 내리라고? 말해서 내리기 싫은데? 아, 여기 파이어플라이 이건가? 아닌데? 아니, 일단 뭐 뭘 할 만한 게 보여야 내리지. 여기서 내리면 되나? 어, 여기다. 아, 잠시만요. 여기 아니야? 여기인가? 또 안되겠지 뭐 그러면 이게 쭈루루룩 뭐 하려고 혼자 그래 저기 가야 되는데 뭐 어 어헝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구나 캔버스 지도 필요없어 안받아 또 위로가면 좀비 나오려나 201호 가생이 가생 가생 유희씨가 UFC로 보인다구요? 보고싶은거만 보이는거지 학생의 일지 빌어먹을 9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다 연락조차 없다 학생이 학생들이 여기서도 버텼네 학교에서도 기숙사에서 버틴거죠 여기 지금 기숙사인가 봐 오케이 다이몬 스포츠 호자가 있어 여기에? 총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게 더 좋지 다이몬 스포츠 장전한데? 어? 저기도 뭐가 있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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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씹워 허헉 흠 여기는 한 놈 많은데? 벽돌이 좋지 오 얘는 저긴데 또 어 무서워 어 러너인가? 얘네는 그냥 때릴 수 있나? 아 때릴 수가 없구나 어휴 야야야 아잇 아잇 내 칼 다 쓰네 어 얘 뭐야 어 얘 뭐야 아아아아 얘 왜 있어 여기에? 얘 여기 왜 있어? 요오오오 여기 다 무서운 애들이야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오오오오 무서워나 무서워 오오오 무서워나 무서워 하라 애들아 discipline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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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얘네 다 소탕해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진짜? 여기가 그냥 지나가는 데가 아닌 거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상? 어... 학생일 수도 있고 하아... 하아... 샛... 어? 오야 좀비 운다 좀비 운다 하아디라 somme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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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OO 괜찮아 괜찮아 설마 이거 하면 될까? 오 ㅈㅇ. 아 여기 아니잖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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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에이 몰려오진 않겠지 설마 으쌰샤샤샤샤 됐어 지겹다 발전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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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봐 해냈어요 좋아 이쪽으로 가자 이럴 세이 소식 이럴 저기죠? 저기죠? 오케이 여길 못 뛰어? 이 녀석 입구가 어디야 여기 여길 못 뛰어 오케이 저기 비켜봐 또 잠겼잖아 딱 봐도 쎄쎄쎄쎄 잠겨져있구만 누가봐도 어? 놔아 그만 포기해 뭐하냐 너는 Можно 말타고 넘어가라고? 오오오오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HOE! 안 됐는데요? 흐흐흐흐흐흐흐 mehrere 자, 뒤에서부터 슉! 아! 아! 안되잖아, 네. 이거? 역시, 난 천재. 으쌰! 으이씨! 내려간 드아아! 굿 굿 컴온! 저길을 걸려면 어떻게 가나? 여긴 다 막혔고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도 아니고 여긴가보다 아 여기도 아닌데? 좀비요? 좀비는 계속 나오면 내가 짜증이 나잖아 그렇다면 저걸 또 끌고와야 되나보다 끌고와서 차에 밑에다 대고 자아 여기다 가자 자아 말? 말? 뒤에 있겠지? 문 밖에 있겠지 예 뿅뿅님 들어가세요 어 팬하트 올리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나 혼자 나면서 게임하는거 아니야? 하führ 하 tee 그 나름 재밌겠는데 그거? 게임방송인데 시청자가 영이야 하 발은 필요없어 쇼티 예, 아랍팡님 들어가세요 저도 비켜드릴게요 그래서 나간다는 줄 알았잖아 슬플뻔 했잖아 아 뭐야 다 가는 거야 막 이랬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졸려 그냥 아까 일찍 잘걸 괜히 밤샌다 했어 아 남는다는 거였어요? 아 서방님 출근시켜야 돼서 일찍 잔다는 줄 알았다 하긴 근데 지금 시간에 자면 언제 출근시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섬님은 자러 갔어요 저는 삶님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급하게 짐을 사서 떠나면 좀비다 하하하하 아 네 네... 으휴 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하 내 무기에 내가 놀랬어 반응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저 방송이요? 다시 오기로 보세요 그래도 피곤하실 땐 일찍 주무셔야지 일찍 일어나시네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면은 생방 보기 힘들지 솔직히 다음날 너무 힘들지 오 깜짝이야 짐쿵!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뭐야 어디서 지금 건드린거야 잘하셨어요 피곤하실 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돼 방송도 좋지만 방송 보다가 다음날 헤롱그리면 또 어떡해 닭고 총알이 어디 있었어요? 자려다가 섬님 모두 가신다는 말에 눈이 절로 떠졌어요 아유 자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니 나는 자러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다들 이제 주무실 시간이니까 이러다가 이제 나는 밤 살 거니까 혼자 남겠다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완전히는 힘들고 적당히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씻고 이제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니까 라이안나님 뭐야 자다 깨신 거야 아니면 아직도 보고 계신 거야 균사체 엑스레이 환자의 뇌에서 균사체 성장을 촬영한 엑스레이 심쿵 으윽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 이게 원숭이들아 원숭이들이였어 고맙습니다 미어다리마님 외롭지 않아요 파킹몽기 파킹몽기 파킹몽기라니 노궁기 뭐지 재생 재생 원숭이들아 원숭이들은 감염이 안된건가 원숭이들은 감염이 안된건가 방금 원숭이가 묵은거잖아 그죠 방금 소리가 좋아 veteran 그 때 정리 안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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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윽 으윽 아야플라이를 찾는 중이라면 이미 모두 떠났다 난 죽었어 최소한 곧 죽겠지 인생을 되짚어보던 중이었어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다시간 넘긴 헛짓거리였는데 또 다른 데로 가라는 거지? 또 다른 데로 가라는 거지? 아 저놈들 진짜 어디있어? 또 다른 데로 가라는 거지여 으야야야 아유 이익이 내가 먼저 쐈는데 다 쐈는데 어휴 좀비보다 얘네가 더 싫어 진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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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종아리 없어요 총알 있니? 너네? 너네 총알 없니? 이놈의 새끼들 총알도 안 갖고 다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좋아 그쯤 오홀. 우호흐 안되죠 안되죠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디서 왔어 아야야 아 아 나 붕비 없어 인제 큰일 났다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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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엑 헐 헐 뭐야 헐 헐 헐 헐 헐 이걸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건 라라보다 더 심한거잖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헐 헐 헐 헐 헐 헐 쟤 쟤 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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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Mark 엘리 엘 엘리 엘 엘 어 엄마 엘 엘 엘 오, 의식을 잃고 있어 아, 이건 진짜 정신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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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에이, 무슨... I'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to die 너 때문에 이 일에 안서 깨끗해. 너 정말 마음속에 за신다. 흐흐흐흐 원하자. 그래도 딸을 잃고 엘리를 만나서 지금까지 버틴 게 아닐까? 나름 이리 와. 무슨 소리야? 아, 미워! 뭐? 그냥... 배우자. 알겠습니다. 나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뭐 또 그새 또 공략 보고 오셨어? 이 양반 봐라 공략 같은 거 보지 마셔요 눈 오네 이제 조얼? 조얼? 조얼! 여기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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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 내가 뭘 할게 가자 너 뛰어 뛰어 조얼? 조얼 겨울 그러네 딱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 어떻게 된 걸까? 어? 토끼다 한 토끼 토끼야 엉뭐 엉유 이 깜짝이야 오 이 깜짝이야 이 깜짝이야 이 깜짝이야 오 저걸로는 오래 버틸 수 있어 너 그냥 자기면 돼 힐링 되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나 그동안 활 하나도 안 썼는데 힐링은 활을 쓰고 있냐 어디갔어 어디갔어 됐다 응? 나이스 으흥 으흥 으흐흥 으흥 어디갔냐 저 있다 캐에에이 으흐에이 에이 진짜 어디까지 가야돼? 이러다 길 잃어버리겠네. 아이고! 아아이 놓쳤다 인자야해 흐자! 나이스! 맞은거 아니었어? 어딜 갔니? 응? 이쪽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봐 이유? 핏자국이 보인다구요? 그래 이 핏자국이 보 그래 아 밑으로 내려갔구나? 그러네 쏜거 맞네 응 여기서 맞은거 맞네 응? 아닌가? 위로 올라간건가? 어 이거 핏자국이다 오케이 오케이 소리 발자국 소리 난다 너 아직 살아있어 그러게 어쩌서 살아있는거야 응? 응? 점점 나를 이상한데로 끌고 가는데 진짜 좀비인가? 진짜 좀비인가? 어디까지 갔어?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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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다. 다행이야. 이 곳은 정말 이상해. 오, 죽었다. 오 누구야? 꺼내줘! 안녕? 그냥 말하고 싶어요 눈에 구멍을 뚫어주는다 눈에 구멍 뚫어준대 나는 데이빗이고 이쪽은 내 친구 제임스야 우린 일행이 많은데 여자와 아이들도 있고 다들 꽤 굶주렸던다 나도 배고파 여자계가 많이 있네 나도 굶주리긴 마찬가지야 약? 아직 살아있나보다 멋지다 2백뿐은 페미슬린트에 3번째 1번째 쟤 어이없어 해 아니 무슨 꼬마아이 하나한테 이러냐는 듯한 눈빛 . . . . . . . . 얘네는 총 들고, 아니 총이랑 무기 탄약 다 있다더니 사슴 하나 못 잡고 있었어? 그게 난 더 웃긴데? 흐흐흐흫 사슴 하나 못 잡고 뭐하고 있었대? 총도 있고 다 있으면서 뭐 뭔 소리야? 흐흫 좀비인데? 흐흫 총 또 있었어?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흫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ch 흐흫 흐흐흫 흐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